세종대왕 동상이 알록달록한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세종 즉위 600주년을 기념하고 제572돌 한글날을 축하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동상 측면에는 서울시에서 개선한 다양한 공공언어 사례가 전시됐습니다. 시민들은 가장 잘 바꿨다고 생각한 단어를 꼽아보기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지한 이유를 되새기며 서울시부터 올바른 우리말 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한글의 정신답게 그렇게 예쁘게 고쳐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시민청은 그야말로 한글 놀이터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부착된 컬링판 위에 힘차게 스톤을 굴려봅니다. 양궁과 윷놀이 등의 경기로 아이들은 자모를 획득하고 이를 조합해 이름을 완성해 나갑니다. 시민들은 한글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되새기며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날을 보냈습니다. TBS 류 밀키입니다.